꽃바람 타고 달려가 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엄마 아빠 가르쳐 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E 하얀 거격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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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세우야, 용왕님 차도는 어째? 중병이 씨, 내 걱정이야 그래? 이가 참 야단 낫건 무슨 병인지도 모르다니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담? 글쎄, 좀 조용히, 조용히들 하시어 용왕님께서 돌아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리자는 거요 아니 그래, 어떻게 하자는 거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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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둘 드시오 의사 박사가 들어갔으니, 오, 저기 나오신다 아하, 내가 처방을 알아내소이다 처방? 처방이라고? 토끼 토끼? 그래, 토끼의 간이야 자, 그러면 두 귀가 길고 다리는 짧고 온 몸은 하얗고 두 눈은 빨갛고 토끼는 길고 이 녀석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멀리 뛸 수도 있어요 토끼는 바람같이 달리고 토끼는 바람같이 달리고 개구리같이 뛰어오르기도 하지 거짓말, 그런 괴물이 어디 있어? 괴물이라고? 맞아, 그런 괴물은 바다 및 어디에도 없어 맞아, 맞아 없어, 없어 육지 짐승이 바닷속에 있을 리 만무한 거야 육지? 육지 짐승이라고? 난 못 가 나도 못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우린 갈 수 없어 그럼 도대체 누가 용왕님의 약을 구할 수 있단 말잉? 내가 구해오죠, 박사님 아니 꼬마 거북이 네가? 니까짓게 무슨 재질어? 아니야, 저 꼬마 거북이가 해낼 수도 있어 넌 육지에서도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도 있으니까 얘야, 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지금 당장 떠나죠 잘 다녀오너라 걱정 마세요, 엄마 제 힘으로 용왕님의 병안을 꼭 고쳐 드릴 거예요 갔다 올게요 잘 다녀오라 토끼를 잡으러 산으로 걸거나 토끼를 잡으러 수편으로 갈까 허브귀 손에 잡아가지고 라라라라라라라라 어휴 라라 아 아 아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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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뎌이네요 굿뎌이너라고 굿뎌이너로 어어 아기 거북이구나 그리브링 고마워 깨워 줬어 아유 헌데 어디가야 토끼를 만날 수 있어요 토끼? 어, 토끼는 저 산에 살고 있어. 아, 저기? 고마워요, 등자 아저씨. 굿나잇! 아, 저, 여보세요? 토끼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아, 저, 토끼가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누구를 찾으러 간다고? 토끼를 만나러 간다고? 어, 누이는 아니. 나는 토끼를 만나러 가는 중이야. 어디 있는지 알어? 알어. 어, 안다고? Do you really know? Yes, we do. 자, 이건 말이야. 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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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ally know? Yes, I do. 좋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Good! I can run. Good. 여러분, 이 경주는 저 사람 덕 늙은 소나무까지요. 저 소나무에 먼저 손이 닿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주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또한 이 경주의 우승자는 상대방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그 요구를 이행해야 합니다. 내 말 잘 아시겠죠? 널 데려다가 식껏 뿌려 먹을 테다. 난 용왕임의 약이다. 약? 자, 그럼 시작합니다. 준비!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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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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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rely hurry up, hurry up, hurry, hurry, up, up. 화환이요, 화환이요, 화환이요. 힘을 내세요, 거북님. 어서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토끼는 어디까지 갔을까? 보이지가 않는데. 글쎄. 저기. 내림보 녀석 진짜 보이지도 않는군. hurry up, hurry up, hurry, hurry up. I will do my best. 서둘러요, 서둘러요. 제 손을 다하세요. 손을 아려, 서둘러. 제 손을 다하세요. 안녕. 아, 맛있겠다. 야! 미안, 미안, 미안. 안녕. I can jump, I can jump. 느림보 녀석 잘해서 허덕이고 있겠지? 자, 그럼 단숨에 달려서 끝내야지. 아니야. 너무 빨리 끝내버리면 싱겁겠지. 그래, 시원한 그늘에서 쉬면서 느림보 녀석을 기다리자. 마침 커다란 침대도 여기 있네. 느림보 녀석 어디까지 왔을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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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봐. 토끼는 잠잔다. 토끼는 잠잔다. 참 재미있다. 그치? 아주 편안하게 잠잔다. 가서 가보자. 고마워. 어느 쪽이지? 어느 쪽일까? 내가 도와줄까? 응.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래. 좀 도와줘. 큰 소나무가 있는 쪽은 어디지? 이쪽이야. 고마워. 정말. 힘내요. 거북님. May I help you? I will do my best. 난 최선을 다할 거야. I will do my best. I will do my best. 일어나. 왜 가? 토끼야. 빨리 일어나. 빨리. 왔다 왔어. 나도 한번 뛰어보자. 왜. 아휴. 헤엄치는 게 더 좋은데. 김 내 거북아 안녕. 응. 안녕. Wake up. Stop. You will. I will ya. I will go. You will stop. I will you stop. Oh, I will do my best 일어나, 일어나라구! 왜까? 저기 거북이를 좀 보란 말이야 어때? 이젠 좋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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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마 뛰지 마란 말이야 그만 그만해 그만 나는 이제 나무에 손만 대면 끝이야 손만 대면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살려줘 손만 기다려줘 제발 나 좀 잡아줘 기다려 기다려 힘내 고마워 거북아 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냐 아냐 너 생명의 은인이야 당연한 일이야 아냐 은인이야 당연해 당연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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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친구들이야 멋있어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이 약은 산중 영역이라 용어님 병원을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여러분의 호의를 우리 바다 식구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정말 고마워 안녕 찬양아 조용히 달려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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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람 타고 달려가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D 하얀 거격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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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